네 안녕하십니까 자 심동부 제독의 실전이야기 오늘도 또 돌아왔습니다 심동부 제독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심동부 제독의 필승 리더십 이 책을 보니까요 여기 보이시요 이 책 보니까 168페이지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그 미국의 국방대학원 대학원이죠 대학원 다니실 때 그 해안경비대 사령관의 이제 뭐 본토방위 관련해서 특강을 듣다가 이 저기 펜타곤 위로 항공기들이 지나다니는데 제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미국 국방대학원에 와싱턴 dc에 있는 미국의 국무장관부터 장관급대로 와서 강의를 하거든요 합동강의 시간에 미국 국방대학원에 내셔널 워컬리지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칼리지 오브 인더스트리얼 칼리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건 획득 분야가 있고 내셔널 워컬리지는 국가안보즄략 그 학위 인절 과정인데 그 합동강의를 해요 거기에서 그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로버트 로이 대덕이 그날 강의를 했거든요 왜냐면 미국 해안경비대는 코스트가드는 최근에 그 해안경비대 함정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지금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해안경비대 함정이 그러니까 일본 한국을 지나가서 대만까지 내려가서 대만을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해안경비대 함정이 우리나라 온 건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 해안경비대의 주의무이고 그 의무의 정보가 미 본토 방향이에요 미국 동에서의 방어하는 거라고 그 나머지는 전부 외외 작전은 원외 작전은 해군이 한단 말이에요 본토만 지키는 함정이 우리나라 온 건 아주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데 하여튼 그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그 홈랜디펜스 본토 방향을 주임으로 하는 해안경비대 사령관이 강의를 했는데 제가 질문을 해서 손을 들고 강의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 있잖아요 제가 질문을 하기를 제 집에서 학교를 등하기로 할 때 항상 보는 게 레이건 국제공항이 있어요 레이건 공항에 섰던 비행기가 미국 국방선 펜타고노 남쪽에 있어요 레이건 공항 위치는 와싱턴 DC가 아니고 버지니아 쪽에 있거든요 아주 가까워 그런데 거기에 섰던 비행기가 계속 펜타고노 상공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항로가 그래 항로가 이착륙을 하면 펜타고노로 지나서 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레이건 공항 민항계가 계속 펜타고노 위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괜찮으냐 혹시 항공기가 사고가 나서 펜타고노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배각관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지측에 펜타고노 배각관 의회가 같이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국방대학원에서 오른쪽 대각선은 동북쪽으로는 불과 한 2km 내에 의회가 있고 서북쪽으로 2km 내에 배각관이 있어요 그다음에 서서북쪽 한 2.5km 정도에 펜타고노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보여요 학교에서 그런데 항공기가 창 밖으로도 계속 보여요 괜찮으냐 그리고 지금 만일에 테러분자가 항공기를 납치를 해서 의도적으로 펜타고노에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대비가 되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다니까 그게 1999년이죠 99년 거의 날짜가 며칠이죠 1999년 11월 29일 네 11월 29일 날 합동 강의 때 제가 질문을 했는데 해양경기대 사령관이 포스터입니다 로이 제도 미국 미해양경찰은 그거거든요 군사형 해경이거든요 우리나라로 틀려요 군 복제 그대로 계급 체계도 해군하고 거의 같아요 로이 해군 제도가 제 답변에 대해서 아주 무성의하게 답변을 났던 거예요 아니 감히 미국을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다 전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 제가 질문을 한 건 대비책을 물었는데 대비책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런 가능성 자체를 일축을 해버리더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1999년이죠 예 99년이고 그 질문하신 게 2001년 9월 11일에 뭐가 났죠 9.11 테러 뉴욕에 무역센터가 쌍둥이 빌딩이 항공계 스테러를 받았잖아요 펜타곤도 공격당했고 펜타곤에 또 한 대가 와가지고 펜타곤 어디로 하면 주 출입구가 있어요 펜타곤이 팔각형이잖아요 거기에 의전하고 손님 오고 주로 장관 합창 의장 이런 사람들 출입하는 문이 있다고 그게 동쪽으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박아버렸어 항공기가 그게 현실이 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테러에 대해서 전혀 그 가능성을 일축을 했는데 그런데 실제 테러가 생겨서 그런데 이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지금 북한이 미국 남한보고 대한민국 보고 미국의 꼭두깍시다 하고 한심한 남한이라고 계속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 노동신문이 적대 세력들의 발악이다 기름 한 방울 전기 한 와트도 아껴야 된다 뭐 이러면서 한국을 지금 미국의 꼭두깍시다 계속 욕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미국 북한의 테러 분자들이 이 항공기를 납치해 가지고 서울 상공에서 폭파시키거나 격추시켜 추락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코네에 모네에 지새끼 꼴이에요 모든 게 지금 미국 해양경비대 함정까지 그것도 제일 큰 함정이래요 우리 쪽에 파견해 가지고 북한은 그냥 해안봉쇄 수준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 경제제주고 지금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그저께 추가 제재를 재무부에다가 그거는 철회해라 이렇게 한 게 뉴스 보도가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 제재가 금융 제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할 거를 다 했는데 남은 게 금융 제재예요 중국은행 트럼프 맞고 한국은행 의심하는 은행까지 필요하면 제재해버리는데요 그러면은 수출이 뿐만 아니고 돈 자체를 묶어버리니까 그냥 메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김정은이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게 가고 있는데 지금 그 개성연락사무소에 철수했다가 어제 붙겠다면서요 지금 그 정도는 약하고 북한이 코로나에 몰려 가지고 발악을 하는데 살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높은 게 테러예요 그리고 민항기 같은 거는 미사일 있잖아요 핵미사일 이런 걸 못 쏘는다니까요 미국 어리석에서라도 왜 그거는 바로 그냥 자기들이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감수하기는 무리 고 자기들이 위험하지 않으면서 이게 저 경고를 특히 저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는 거는 한국 정부에 그냥 이거 저 테러를 해 가지고 혼란을 사회 혼란을 아니지만 극도로 올려 가지고 북한 말을 못 안 들으면 안 들을 수 없도록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민항기 같은 거는 자기들이 이 민항기 어디 뭐 거냐 예를 어디 대표적인 건물 있잖아요 대행빌딩 같은 거 해 가지고 911 테러 식으로 충돌시켜 가지고 건물을 그냥 파괴시키면 얼마나 혼란이 오겠습니까 예를 들어 63빌딩 같은 데 항공격이 무너졌다 그게 이놈만 해도 얼마입니까 수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굳잡을 수 없이 대한민국이 혼란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북한이 의심이 가는데 저거는 없고 그 조사하고 밝히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국정은 박살났지 기무사 박살났지 경찰 뭐 검찰 공안팀 뭐 전부 다 정보기관 다 박살났지 그리고 지금 뭡니까 지금 휴전선 일대에 전망에 정찰도 지금 못하잖아요 서쪽 20키로 동쪽 MDL로부터 남방 40키로까지 그러니까 영동 고속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외로는 정찰 못한다고 보시면 그런데 그걸 까막눈으로 만들어놨고 네 그냥 평화가 다 왔다 전쟁은 없다 이렇게 공언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들도 그런 시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김지근이 죽게 생겼으니까 바라간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저는 민항기나 V1 테러식으로 자기들은 완전히 뒤로 빠지면서 테러를 해가지고 극도에 치명적인 대한민국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는 그걸 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칼기도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북구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 상공에서 예를 들어서 폭파를 시켜버리면 이 잔해가 쫙 떨어지니까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 아닙니까 아이고 말 못하고 그러고 지금 미국이 하노이 2월 28일 미국 정상회담 결렬된 이후에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안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전에 오늘 동아일보인가요 네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작년 12월이에요 네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한 두 달 전에 이야기를 했어 김정은은 라이어 거짓말쟁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리고 또 그 후에 한국에 누구한테 정부 관계자가 부시 대통령 장례식이 있었잖아요 정부 특사단이 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대한민국 정의용 국가안보실장도 거짓말쟁이다 라이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북한 정권과 대한민국 정권을 정부를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라이어다 그래서 우리는 못 믿는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문재인 정부에서 계속 북한의 민족 경쟁이 뭐냐 하면서 퍼죽이 하고 경제협력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안 먹히고 있잖아요 안 믿는다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안 믿어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2차 정상 미국 정상회담 하기 전에 있었던 이야기죠 그럼요 그러니까 미국 정상회담 전에 하노이 정상회담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을 하고 갔어요 파도 났다 파도 났다 이거 완전 거짓말 많은 놈들 그리고 정부 기관에서 그전에 여러 가지 보고가 많았잖아요 계속 핵물질 생산하고 우라늄 채굴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핵물질 생산하고 그다음에 동창리도 계속 가동 균비도 다시 들어가고 말이죠 그런 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다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미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노이 정상회담장에서 뭐 누구죠 볼턴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학대정상회담 할 때 배석해서 서류를 해서 거기서 파토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미 결정하고 간 거예요 이미 파토 낼려고 하고 그냥 그냥 김정은이 저기 뭐야 이쪽으로 기차타고를 끌고 나와가지고 고생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데요 미국사람들이 요아 라야 하잖아요 요아 라야 하잖아요 요아 라야 당신 거짓말쟁이 이 말은 당신이 나를 속있다 그 의미로만 보시면 안 돼요 미국은 뭐 사노 비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 개새끼다 그보다 더 심한 욕이 사실은 라야에요 라야는 너는 완전히 거짓말쟁이고 나를 속있고 속이고 나를 나한테 사기친 놈이다 네 앞으로 너를 믿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너는 인간 말자다 네 인간 취급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네 아주 모욕적인 이야기라니까 네 그거를 미국 국무장관이 우리 정부 관계자한테 이야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그다음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라에어로 라이어 집단으로 이미 인식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이게 아주 심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미국은 한마디로 문재인 김정은 정권은 개새끼다 이 이야기를 한 거라니까 심각하게 생겨야 돼 폼페이오 장관이 강정한 외교장관 안 만나겠다고 만날 필요 없다고 그래 또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거짓말쟁이는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you are liar 한 뜻은 앞으로 내하고 상용 안 하겠다 이 뜻이에요 그렇군요 아무런 우리가 웃킬 수가 없어지죠 이게 우리나라는 이 라이어 거짓말쟁이 이게 별로 크게 안 와닿을 수가 있는데 미국은 이 성경으로 성경으로 움직이는 기독교 국가니까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십 개 명이 글에 나와 있는데 거짓말했다 이러면 그러니까 거짓말쟁이하고 그 소위 라이어하고 한 약속 라이어를 뜻해서 약속에 대한 정면 위반이거든 왜냐면 거짓말로 한 약속은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 그저께 대한민국 소호 예배역 장성단에서 천안함 피객 사건 9주년에 저음해서 특별 성명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 1항에 1항에 4가지 요구를 했는데 정부에 1항에 놓은 게 이게 지금 거짓말로 이루어진 남북군사 합의는 군사 합의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간에 합의된 모든 합의는 무효다 무효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예 계속 고집하는 거야 그거를 지키려고 예예 지금 그것도 그거지만은 지금 북한이 항공기 테러를 할 수도 있다 뭐 그것도 위험하지만 지금 중국이 산동반도 끝자락에다가 우리나라 서해안이죠 거기다가 원전 해상원전을 지켰다고 하는데 위험합니다 그거 나중에 그거 예를 들어서 선박하고 충돌했다 해가지고 터뜨려 버리면 거기 그 방사능이 다 한반도로 올 건데 우리나라 서울 수도권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기지 전부 초타 되는 거 아닙니까 만일 이스라엘 같으면요 이스라엘 같으면요 항의를 정식으로 하고 중단해라 안 한다 이거야 네 때려버리죠 전폭기를 보내서 폭격해버리죠 그 건설 자체를 그냥 파괴할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당신들은 원전이라고 하지만 이게 잘못하면 우리나라 전체가 날아갈 수 있는 지명진국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자해권 차원에서 그렇죠 폭격했다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중지시켜야지 아무런 조치가 없어 이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거 중국은 그거 하나 폭발시켜가지고 한반도 전체를 초토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 자기도 자기 그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미션문제도 심각하고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무방비 상태로 지금 대한민국을 방치하고 있다니까 네 그리고 그나마 있는 전방에 방위력까지 안보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방장관한테 군인의 피가 있나 조선일보의 기자가 아니고 사설을 해야 됩니까 국방장관 군인의 피가 있나 이런 모욕적인 이야기까지 들을 정경도 국방장관은 기본인식이에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군정권과 군령권을 통할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군사 행정 그 다음에 군사 행정 군사작전 책임자예요 예 그게 물론 국군통속권자인 대통령이 있지만 근데 그 사람이 인식이 그 뭐야 전환환 폭침을 갖다가 국회의원 질문하니까 어? 불미스러운 충돌 이런 이야기 하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연초에 KBS에 나가가지고요 어? 이해할 부분이 있다 우방적인 우발적인 충돌이다 이 소리 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걸 무슨 이해를 한다는 거야 국방부 장관은 이거는 만일에 그런 일이 다시 있으면 내가 국방장관은 있는 한 즉각 응징해서 음두를 못 내게 만들겠다 또 희생한 장변들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내가 그 명의를 내가 책임지고 지키겠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국방부 장관 아니에요 예 근데 이따히 소리하고 있는 거야 무슨 일에 무슨 그러니까요 50여 명의 자기들 포하 55명이 북한의 어? 객진 도발에 의해서 어? 수장이 됐는데 예 네 거기에 대한 그거는 한마디도 없어요 말이에요 예 그죠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다 뺀 데 없어요 지금 국방부는 서해 평화수요 비행 비행 금지를 해 놓고 국방연구원은 야 이 대북 정찰령 무인기 사야 된다고 또 그래 이제 엇박자가 내고 있는데 엇박자가 나고 오늘 보니까 국방부에서는 9.19 남북군사합의 4.27 판문점 미국 남북 정상회담 1주년 다 돼 가잖아요 예 그거를 뭐 공부한다고 아이고야 뭐 특별 예산을 2억을 편성했다는 그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던데 예 정신 나갔어요 한마디로 지금 당장 군사합의를 폐기해도 지금 뭐 한마당에 그거를 더 국민들한테 뭘 공부한다는 거야 내가 우리가 거짓말쟁이한테 쏘아가지고 합의한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냐고 예 예 참 간심한 거 잘 알지 자 하여튼 국민 여러분 지금 엉망진창인데요 그리고 또 강경하 외교부 장관이 그 또 외교부 내에서 또 뭐 뭐야 미국하고 한국이 균열이 일어나는 거에 내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또 사실이잖아요 색출 색출하라고 또 지시했다고 국민들은 그걸 다 알고 있는데 외교국 공물이고 뭐 맞는 얘기했는데 색출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 갑자기 그 얘기가 생겨납니다 그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그 기업에 있는 여성임원들을 만나가지고 여성임원들은 다 실력으로 올라간 사람들인데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는 여자라서 장관이 됐다 너무 좋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 그러니까 그래 따지면은 지금 외교부 장관은 외교 역량이 안 되는데 여자라서 외교장관이 됐는가 상당히 이게 완전히 아마추어 아마추어가 아니고 참 그러니까 지금 외교부 장관도 그렇고 국가청와대 안보실도 그렇고 안보실장 비롯해가지고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에 이르기까지 그 안보라인에 말이에요 총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국가안보자랥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걸러먹었어요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오늘이 천안함 피객사건 정확하게 9주년이에요 9주년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날 대구 칠승시장 방문한다고 새해 소요일 날 행사했었잖아요 그때 빠졌잖아요 국립대전 해증에 못 갔으면 누가 그렇게 비판을 받았으면 오늘이라도 해군 예안대로 가서 따뜻하게 위로도 하고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어 참 그 앞으로 잘하겠다 예예 뭐 그런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예 오늘 뭐 그런 이야기 없더라고 그런 이야기도 없고 뭐 그러니까 국가 자기가 국가 국군통수권자는 그 애들을 까먹고 아예 생각하기 싫은 거 같아요 희생된 나라 지키다가 희생된 장병들만 예 완전히 그냥 개조금 당한 거예요 국군통수권자가 취급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2년 동안 2년 연속을 참석하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참석을 안 하고 지금 유교 관련 행사도 참석 안 하고 그러면 5.18 광주 거기 무덤에만 가가지고 참배하고 이게 아니 일반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나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요 뭐 세월호 가도 유족도 하고 광화문에서 단식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신 분이 예 자기 지금 직속화들이 그렇게 수없이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된 그 나라 아니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유족들이라도 찾아가서 위로를 하든지 하고 말이에요 보상이라도 좀 더 해주든지 아니면 각오라도 밝히든지 맹여를 지키는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먼저다 하더만은 사람이 먼저가 아닌 모양입니다 예 예 정권에 유리한 사람은 먼저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군인들은 군인들은 사람이 아닌 모양이에요 예 예 그런 모양입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돌아가는 게 지금 아주 급박합니다 지금 중국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게 지금 해경 미국의 코스트카드 미국의 해경 함정이 일본이 일본을 지나서 오키나우로 지나서 대만 해업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제주도로 왔다는 거는 중국도 같이 견제를 하겠다는 지금 그걸로 봐야 아 그럼요 지금 내가 보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예 뻔히 보이잖아요 예 결국 중국하고 북한하고 같이 예 예 그 글로벌 행정부가 그 순순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어 그리고 여론도 엄청 호응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추가적인 제재를 좀 완화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미국의 상원 하원에서 이거 뭐 안 끼시냐고 오히려 트럼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충분한 그 명분과 여론이 예 행성이 돼 버렸고 예 그게 이제 결국은 소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예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지금 미국이 지금 훈련하는 걸 보면 저기 한국에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20여 개국의 나라들하고 이 회합을 가지고 그 나라들이 전부 해상 봉쇄에 다 참여하겠다고 지금 해가지고 해상 봉쇄에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또 뭐 4월 4월달에는 저기 부산 앞바다에서 뭐 16개국인가요 뭐 이렇게 참가를 하고 또 5월달에는 저기 싱가포르 쪽에서 또 훈련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동중국회 남중국회 이쪽에서 계속 훈련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해상 봉쇄에 네 해상 봉쇄 국민들이 들어갔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지금 참가한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 네 프랑스 프랑스 캐나다 일본 호주 일본 우리나라만 그거 빠져있어 그러니까요 당사국은 그 함정들은 이쪽으로 다 보내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미국은 해군 뿐만 아니고 해경까지 해경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꼼짝말에 그런게 해상에서 불법한 적이 있잖아요 석유 정제육 네 그 다음에 석탄 이거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부라도 좀 한데 지금 북한이요 지금 보도에도 보니까 평양에 공장을 못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평양 지방은 말할 것도 없고 평양은 아주 특근점으로 사는 데 있잖아요 거기 전기가 없어가지고 물자도 없고 공장은 그냥 문 닫는데 그러니까 거기 뭐 출근해서 할 일이 없는 거야 그 지경이야 그 지경이야 왜 에너지부터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식량단 있잖아요 네 2호 창고는 전시 군량리 보관 창고래요 네 마지막 남는 식량이야 아 그까지 풀지 않고는 다 굴무중게 생겼으니까 그까지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아 식량난 그 다음에 전기 그 다음에 석유 에너지 자원 고갈 그 다음에 더하기 돈 돈 돈에 대해 부를 수가 없잖아 돈줄이 그냥 반짝반짝 말라가는데 지금 다행히 트럼프가 이 정도 가지고도 제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제재를 더 철저하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재무부에서 추가 제재를 처리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저께 확인한 바에 여가면 정통하게 제 개인적으로 미국 국방대원 미국 미국 1급 외교 공무원들이 같이 공부한 사람 해도 40명이에요 아이고야 1급 외교 그 등등 제가 알아보니까 금융제재래요 금융제재 중국은행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과 거래하는 은행 일단 중국은행부터 거래정지시키겠죠 그 은행은 완전히 그냥 백합되는 거예요 은행 자체가 파산한다 이 말이에요 한국은행도 지정되면 그 은행은 문 닫아야 돼요 어쨌든 명단은 몇 군데가 나왔어요 이미 기사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게 김정은이가 24일 날 지난달 24일 날 하노이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네 그거 출발하고 7시간 있다가 그 함흥쪽에 있는 그 공군기지에 대규모 불이 나가지고 불로 불탔다고 일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일본 신문에 나오고 지금 또 그쪽 그쪽에서 저기 핵실험하는 그쪽 그 인근에서 또 지진이 2.8이 또 지진이 그래 나오고 그 다음에 호위 호위총국 호위총국인가요 보이부 보이부 예 김정은이 경호하는 놈들이 있잖아요 네 거의 수십 명이 탈북을 해가지고 단둥 쪽으로 그 정찰총국에서 또 가가지고 잠든다고 뭐 샅샅이 뒤지고 뭐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미 북한 정권이 붕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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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면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태용호 공사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지난번에 스페인의 북한 대사관이 틀렸지 않습니까 틀렸는데 PC를 훔쳐갔다고 했는데 그 PC가 암호 해독기를 해요 암호 해독기를 틀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 대사하고 중국 러시아 대사를 네 그래 그래 북한이 소환을 했는데 소환을 한 이유가 옛날에는 암호를 주고받았는데 암호 해독기가 틀려 버리니까 암호를 주고받을 못하니까 소환을 해가지고 지렁을 내린다 근데 얘들이 돈이 없으니까 돌아오는 것도 힘들지만 돌아와가지고 나가는 것도 사실은 불투명해지는 거죠 나가려면 비행기를 타는 모습 비행기 싹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그러니까 그 암호 해독하는 게 그게 서방 기관에서는 그걸 풀지를 못한다더라고요 무슨 책을 한 권씩 나눠주고 무슨 책 몇 페이지에 어디를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니까 몇 페이지에 몇 번째 글 또 또 또 또 어느 책 몇 페이지 몇 번째 글 이렇게 맞추면 그게 글이 나오는 거예요 참 교묘하게 해놨다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거를 통째로 PC를 뜯어갔다고 하는데 그 누가 자유조선인가 거기서 했다는 얘기 천리만 뭐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CIA한테 물어보면 알겠죠 그런가 하여튼 지금 보기에는 이제 거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는 걸 제가 느끼는데요 결국은 그래야 될 겁니다 김정은이가 손들고 항복해가지고 제발 내만 살려줘라 이러면 망명 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 정권을 교체하는 게 레지임 체인지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북한 주민들이 보지 살 수가 없잖아 그리고 북한 주민들도 어느 정도 외부 정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이 얼마나 속았는지 그걸 라이에들한테 그걸 어느 정도 인식한대요 그리고 동작 먹을 거 불만이 폭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부 공기가 일어나서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레지임 체진이 되든지 아니면 미국이 제재라도 말을 안 들어 한국어를 안 해 하면 이미 참수부대까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미 다 들어왔다고 김정은 그냥 군사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네 세 가지가 그 현실화되는 순간이 현실화되는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게 올해를 안 넘길 거로 봐요 올해라 왜냐면 제가 작년 저 신동국 자유여국TV 개설해가지고 4월 20일 계속 예측한 대로 거의 100% 봤거든요 해당 결절될 것 까지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딱 그렇게 되잖아요 예 그리고 거짓말에 쏘은 것이 결국 발각된다 결국 파톤 나게 돼 있다 거짓 평화 위장평화 비핵화 사기극이 탄로나게 돼 있다 예 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고래중에 아마 결정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 해경함정까지 들어왔다는 거는 유사지를 가서 나포를 하겠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총이라도 한 발 쏘는 순간 이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냥 미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바로 그냥 폭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걸 북한은 모르겠습니까 예 김정일이 알 거란 말이에요 예 최후 발악할 수 있다고 그렇죠 그 최후 발악하는 과정에 우리가 피해를 입으면 안 되잖아 예 그게 미국의 9.11 테러 같은 예 예 시기에 예 엄청나게 상상을 초월하는 테러가 일어날 수도 있다 대비해야 된다 예 그리고 비군사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누가 때렸는지 알 수가 없는 알 수 없게 그리고 지금 중국이 서해안에 짓고 있는 물론 사이브 테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원전 해상원전 이것도 유사시에는 터뜨려 버리면 한국이 초토화될 수 있다 하여튼 대비해야 됩니다 대비해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신동부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이 신동부 제독의 실전 이야기는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입니다 수요일 저녁 7시에 들어와서 봐주시고요 광고 시청 끝까지 해주시고 구독 신청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구독 신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 신청 옆에 보시면 종 모양이 있는데 종 모양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삿감 모양이 생겨 종이 딸랑딸랑 울리는 게 생기는데 그 표 그 표시가 뜨면은 방송을 올리면은 핸드폰으로 알람이 갑니다 예 그리고 그것까지 눌러 주십시요 예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엽 엽 엽